오실 때 동기구여 좀 팍팍 해줘요 그러니까 진짜 많은데 생각해 주시대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낯선 분사 와서 조입병 환자들 상대하자한테 오죽하느냐고요 가동이 이름으로 부르지 말아요 세상에 내게 인사하는 거는 허락한 적 없으니 집중을 안 한다 유튜브 유튜브 거기 인기 감사들 인사에 놀람 정보 왜 버린 거야 야, what's up, man? 조일시만, 스웩, 아잠마잠 스웩, 차선국 지금 뭐 하시려고 합니까? 아버지라는 사람이에요 애 학교도 안 보내고 그게 할 짓입니까?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애를 껴줘잖아요 대신 제가 이 일할게요 상부 학교 보내주세요 선생님이 이런 열심히 일하는데 상부를 넘기거든 알아보이겠네 차선국 네 네 누성은 별이 진짜 많네 그래서 별이 사실이야 아까이 잡아준 사람 처음이었어요? I want to be a teacher.